안녕하세요 미얀마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구독자가 결혼정보에 가서 문의를 해갖고 한번 애들한테 의향이었던가 물어보겠습니다 야 코리아 야호자 어떻게 생각해? 고향이 얘기해 봐 야 너는 야호자 시대지? 에이 시대지 시대 야 너도 야호자 시대지? 보이프레시야? 보이프레시야? 보이프레시야 어쩌나 임마 뚱뚱해지 임마 아빠 메리플로가드 래? 메리플로가드? 아니 한국에서 문의가 들어와 내가 물어보는거에요 코리아 피플 중에서 미얀마 민글이하고 코리아 뚜아멘 사람도 있고 미얀마에서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미얀마 시대에 결혼해갖고 띠레? 네 그래 내가 물어보는거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갖고 아 별로 한국 남자들 어떻게 생각해? 한국 한국 야호자 약자 어 응 이거 자꾸 응 자꾸 얘기해 봐 밥이 와 말해? 어? 야 미얀마사카 얘기해 마사카 돼 어 미얀마사카 코리아 약자 올라봐 응 쟤 데리 봐 왜? 왜? 철로 봐 철로 봐 철로 봐 철로 봐 어? 아빠 항상 네? 항상 네? 네 봐 또? 응 아빠 스케인 랄어 스케인 가오네 가오네 봐 나 스케인 못 감고 아빠 와인만 신고하잖아 아빠는 마주니 해 봐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비엔나 비엔나에서 코리아 야호자 코리아 야호자 다 아따가 미얀지라 네 디레 네 그리고 비엔나 민글이는 아따가 내내리고 디레 그저 잘생겼고 코리아 야호자 잘생겼고 그저 빠샤도 미얀지고 이러면 미얀마 민글이 있네 코리아 민글이도 미얀지 시대인데 코리아마 민글이 그지? 네 리얼 이게 코리아 야호자 이제 미얀마 비엔나 캄보디아 캄보디아 몽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농촌 총각들이 거의 다 국제교로 하는 거예요 농사를 뵈고 빠샤가 미얀지가 네 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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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게 와가지고 알르 펴가지고 코리아 또하며 하잖아 그저 그러면 이게 미얀마 알르 원 베이직 베이직 알르 빠샤가 덧댕 니다운 십타운 이지 그저 덧댕 니다운 십타운 코리아는 원 오컬락에 원타임에 원오컬락에 지금 덧다운 덧다운 그지 그러면 미얀마 거기에 그 짝 코리아 짝 천지하잖아 한국말로 만원 시금 만원 원타임에 만원 그럼 미얀마 자스로 천지하면 디네 원타임에 하나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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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레 요새 이게 이게 하나타운 하나타운 달러가 짝 하나타운 하나타운 봐봐 8시간 근무하면 원데이 그지 빠샤가 얼마나 원데이 그지 10 오컬락 8시간 근무하면 8만개 십타운 그지 네 그럼 보통 오버타임 하잖아 9시간 그지 테노클라 그러면 그 때잉 그 때잉 미얀마 자스로 체인지하면 얼마나 돼요 하나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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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레 네 그래가지고 곱하기 해봐 곱하기 그러면 원문서 계산해 볼 원문서 우리 stock уска 대빙 하나타 어떡해서 premise 하나타운 대충 계산하시더라 사람들이 труд how to make 300만анти 그래 동자라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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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세도 땡. 동세도 땡.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로 300만원. 그러면 미얀마 자스로 체인지하면 얼마나? 미얀마 미얀마 피아지마. 동세도 땡. 카오세, 카오세, 카오다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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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서 코리아 또 하면 하는 이유가 땡. 야오자는 그죠? 코리아 사카. 패스해야지. 코리아 사카 패스. 그럼 이제 미얀마 민그리는 코리아 노후 또 하면. 야오자만. 야오자만. 그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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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도 유튜브 보면 여기 진친이니 뭐 이래가지고 애들 가는 데 있지. 미얀마 또 하면 했던 애들 있지. 그죠? 니 뭐 진진이 말고 잔찬이니 뭐 이런 애들. 코리아 또 하면 했던 애들 있지. 그죠? 대부분 이제 결혼해서 하잖아. 메이비 딱. 어. 또 하면 하잖아. 그지? 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게. 내가 만날 데서 물어보니까. 네. 가우네. 이러는데. 이게. 코리아 그게. 또 하면 해도. 예를 들어서. 하이스쿨은 비비해야 돼. 하이스쿨은. 최소화. 하하하하. 그래야지. 내가 봐서는 문제가 없어. 사는데. 결혼해서 사는데. 하이스쿨은 졸업을 해야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게. 야호자가. 무슨 생각. 딩스를 하고 있는지. 네. 되잖아. 그죠? 그리고 뭐. 저기에.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가면 얘기해 봐봐. 시키는 일이 막 하고 이러잖아. 그지? 네. 근데 내가 봐서는. 롱타임 결혼생활 못해. 오래 결혼생활 못해. 이제 아이가 미니깅이. 최소화. 하이스쿨 비비해야 된다. 하이스쿨. 하이스쿨 비비하고. 하이스쿨 비비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갈라 그러면은. 봐라. 어. 미얀마는. 마. 밤이 새이죠. 이게. 에버리지. 다이가. 어. 차오스의 응아야. 히레. 그지? 차오스의 응아야. erasgel은. 차오스의 응아야. 차오스의 응아. 차오스의 응아야. 차오스의 응아야. 그럼 다이한테 하잖아, 다이 척 상하다. 차오스의 응아야. 차오스의 응아야 하면 다이. 차오스의 응아, 응아,uck. 폐기 다 그죠? 그죠? 차오스 영하이 내면 다이 하잖아 그죠? 네 코리아 에버리지에 네 십세야 십세 그지? 네 그러니까 이게 아따가 차이나는 게 맞지 그래서 베트남에도 다 이게 결혼해서 가는 거야 사람들이 이래? 네 코리아는 아시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니 미아리 싸봐 이래고 가운에 싸봐 이래고 아시래잖아 아빠가 아시래잖아 네 그지? 아빠가 내일모름 집 샌지 차오스인데 그지? 네 그럼 미얀마 피플 그지? 네 미세랑 차오스랑 거의 아가 뚜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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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올드 피플한테 여기에 미얀마 민글이가 결혼을 하는 거라니까 이제 다이가 뚜뚜베잖아 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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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러가면 이 베이비 때 베이비 때 이 사람 먹었잖아 하자 아시는 거 안 먹고 막 이렇게 살아갖고 지금 여기가 다 묵감부야 안 묵감부 옛날에서 묵감부야 그지? 그러니까 차오스에 응화하면 다이 하잖아 다이 소상하시면 다이도 하자 그죠? 그니까 알동구잖아 알동구시고 그지? 네 그래서 이제 그니까 니네들은 아빠가 얘기하면은 아따 미야지만 이러잖아 야호자 아 아따 미야지가 아니라 가서 리을 가서 리빙해서 살아보면 네 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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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뚜뚜베 민거리가 그죠? 네 뚜뚜베 민거리가 그죠? 네 그런데 미야마 민거리 데려갈 때에는 내가 아따 미야지인데 미야마 민거리가 찌바찌바 찾는 거야 아 띠레 띠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제 코랏두완에 야렌가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근데 만델리 만델리 가서 내가 토킹을 해보면은 이야기를 해보면은 만델리 그 민거리 만델리 이게 짜옹이 네네리라 오 네네 그죠? 봐 사카인 몽유아 사카인 몽유아 빌리지에서 빌리지에서 뚜뚜하니까 애들이 짜옹이 네네리라 오 내가 봐서 묵감보라 그런데 양곤에는 이게 에버리지가 대부분 하이스쿨 비비했잖아 짜옹 그자 짜옹 하이스쿨 비비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양곤은 내가 봐서는 안 되겠나 베트남이 베트남은 가면은 특히 고등학교는 다 좋아서 하이스쿨을 비비다 했어 근데 미얀마는 하이스쿨을 비비지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네 네 네 되게 예뻐 그걸 이제 생각하고 아 이제 코랏두완을 만났네 그치? 네 그니까 또하메 하는 순간에 나는 편하게 다 할 수 있어 그치? 또하메 하면 그치? 매일에 또하메 하는거 아까 양곤자가 이게 오먼스가 그치? 네 미얀마 짜스로 환산했을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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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야 가서 양곤자가 묵감보다 깐내봐 아니 양곤자가 묵감보다 이게 이래 살아보면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좋을 수도 있고 깐내밀 수도 있고 무감불두도 있지요 아 네 가내두시는거 가내두시게 그치? 예 또 녀 있어 응 야곤자가 무감붐만 여기도 막 이혼하자마자 또 안하자나나 네 그치? 그러면은 민결이 이제는 코리아, 코리아 예 이게 코리아 묘민이 된대 미얀마 묘민이 아니고 테이프상, 테이프상, 코리아. 코리아. 그래서 다 또하메 하는 거야 사람들이. 베트남도 그렇고 그치? 근데 한국에서도 인터내셔널 매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홍까홍 얘기 잘 안 해주면 또하메 하니까. 그러니까 다홍까홍 초에 막 이래서 데리고 사는 거야. 안그러면 또하메 하는데 동해에서 있으면. 너네끼리 바이브 다 하잖아. 페이스북 해가지고 막. 너네봐. 이래 그죠? 요새는 페이스북이 되니까. 그래. 근데 이게 이제 봐라. 이게 카톡으로. 어? 이게 이제 사귀는 거야. 야구자하고 이제 택탁하고 막 이래가고. 이제 폰, 무일 폰하고 막 이래가고 이제 다 하면은 코리아에서 또하메 해. 그래가지고 이제 리얼도 이제 베이트 해보고. 좀 좋으면 이제 또 다시 또하메 했다가 다시 카톡으로 막 이래갖고. 페이스북하고 이래가고 다시 또하메. 이래갖고 이제 파고다 가서 절에 가서 파고다 띠레. 네. 파고다에 가더니 이제 결혼하고. 저기 법원에 가서 이제 딱 미얀마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야. 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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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코리아는 또하메 할라 그러잖아. 이제 코리아 또하메. 네 봐. 그러면 야 우린 이제 둘이 부부야. 근데 내가 뽀레 했는데 얘가 못 알아들어 웅칭하게 있어. 네. 그렇지. 그러면 저게 코리아 대사관에서 야 이거는 가짜 부부다. 노 부부다 노. 부부가 아니다. 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 네. 네. 그지? 그러면 코리아 사카라고 해야 돼. 야 이거 해야 돼. 아 그러면 야우자가 잉글레시 하면은. 링거리가 잉글레시 하든지. 토킹 해야 돼. 토킹 해야 돼. 자, 잉글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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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 코리아 잉글레시 하는 애들 넷넷밖에 없어. 아빠도 못하잖아. 디레. 디레. 그리고 야. 아까 얘기했잖아. 아따가 미야지고. 디레 디레. 디레. 빌리지에 있어 있는데. 그러니까. 잉글레시 스피킹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링거리 집을 하러 오는 거 아니야. 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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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도 여기서 마찬가지잖아. 니 빌리지가 가고. 야우자가 빌리지 또하며 이러면. 다 이러지. 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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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ougie пут exchange facilities referred to as the stitcher. 걔 하신다. 근데 코리아 빌리지에는 그래도 fracia가 미어야지니까. 여기는 fracia가. 이렇게 fracia 있는 사람 미어야지고. 옮는 사람은 오픈 MARCUS 외국인이잖아. 이제 autoa은 거의 에버리지는 비슷비슷해. 그냥 사는 길. 그러니까 돈은 걱정 안하고, 바샤는 걱정 안하고 살아있고, 코리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하면 또 하면 하는 기라. 그래가면은 코리아 빌리지에 가잖아. 그러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미아지 시대라. 차이니 미아지 시대라, 지금. 어, 띠레. 띠레. 거기 이제, 왜, 코리아 피플이죠. 이제, 그런 하잖아. 그러면, 시티에 있는, 도시에 사는 코리아 피플어. 그래가면은 베이비 노 이래요, 베이비 노. 이제, 베이비 무시부. 우리 둘이 깡깡, 잘 살자, 이런단 말이다. 베이비 무시부, 베이비한테 빠샤 미아지 그러잖아. 네, 네바. 띠레. 네, 네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야. 미얀마 모형이 이제, 이제, 커리우먼. 여자가, 민걸이가, 가우내면은, 야옥자 캔슬하잖아. 온리완스 하잖아, 온리완스 하잖아, 싱글. 그저 싱글 미아지잖아, 그저. 네. 미얀마도 싱글 미아지. 이게, 민걸이 이제 빠샤 미아지면은, 그저. 야옥자 무시부 싱글 가우내, 그저. 멋지 그저, 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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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도 마찬가지야. 코리아도, 여기 민걸이가, 커리우먼이고, 빠샤 미아지면은, 야옥자, 귀찮아 귀찮아. 무시부, 무시부 했네. 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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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그게, 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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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레, 띠레 выгляд학. 띠레. 물건 그냥 하더 обычно인거지 하고. 보렴 미안. 띠레. 띠레.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따가 미아지 되니까 이제 링글이 무시구 그러니까 베트남, 리시아, 캠보지아 막 찾아다 다니는 거야 엔지지? 네, 아빠 야, 그래도 공채기 없는 생각 있어 코리아야옥차 코리아야, 아빠 아차이도 대구고 그래 내 사실대로 물어봐 아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코리아야옥도 아름다운 데까우니디 배차이도 아름다운 데 아름다운 데 안 시켜주는 데 민군들이 아름다운 데 안 시켜주는 데 근데 이제 왜 이런가 하면 아, 스탠바이 스탠바이 이렇게 코리아 묘민 지금 아까 그게 베이비 무시구라 그랬지 그치? 아 네 베이비 무시구라 코리아의 피플이 이렇게 네네리, 네네리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름다운 뭐 미얀마, 캠보디아 이런 데 아름다운 데 안 시켜주는 데 아름다운 데 안 시켜주는 데 근데 코리아 뿐만 아니고 제펜이 똑같아 뚜뚜뚜해 아메리칸도 뚜뚜해 다 뚜뚜해 그치? 여기에 근데 이게 아시안 네 미얀마, 캄보디아, 인디아,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도 지금 이제 베이비가 네네리 간다고 네 차인도 네네리 가고 네 근데 미얀마, 인도네, 이쪽에서는 여기다가 막 베이비 미아지 네 네 베이비 미아지 네 네 네 더군다나 막 요새 알덕도 무시부 이러니까 네 야예 미 무시부 이러니까 알덕 뭐 밍그리하고 베이비만 미아지라 이거 네 베이비 그죠? 베이비만 미아지라 네 네 내 생각에는 미얀마, 미얀마에서 시대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코리아 또아매가 안 낫겠나 네 코리아 또아매가 안 낫겠나 네 내 생각에는 야옥자 못 안 보면 뭐 캔슬하고 시 또아매 하면 된게 뭐 또 야오태배 찬 나와라 응 아빠 또 야오태배 부산이 니아지 샤비 아, 롤롤도네 야옥자메 유로우파 네 니 인마 그레가 이마 이마 무리게 아유,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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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도 유튜브 보고 응 유튜브 보고 네 미얀지 번져봐라 미얀지 번져봐라 아직 가운가 있더라 하하하 네 뽀레해 보니 뽀레해 네 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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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야지 뭐 야옹이 야옹이 아저씨 맹글리 아빠 야옹이 롤롤루야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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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봐서는 미얀마 민건이는 야옹이 그래도 약간 좀 순수해갖고 근데 또아매로 잘 안될 그래서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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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그냥 이 중간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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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대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보면은 야호자가 또 한 번 하잖아요, 야호자가 그죠. 여기 미얀마는 야호자가 또 한 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술먹고, 알드무시부 하고, 맨날 에브리데이 티샵에 가서, 그죠. 차만 티샵에 가서 티나 먹고, 알드무시부, 알드무시부, 알드무시부 이러니까 에이씨 이러면 돼. 조신해잖아, 맞지? 근데 야호자가, 알드무시되고, 빠샤 딱딱 갖다주면 돼. 오, 가울네 이러면서, 오, 철레 철레 이런 사이잖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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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애. 맨날 이렇게 살아가고, 아이고, 가울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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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영피풀이니까, 야래잖아, 그죠. 네. 네가 아따가, 이제 미아지 돼봐. 10일, 10년, 20년 지나가고, 네가 미세, 응아세 돼봐. 그만. 그죠. 가울네. 근데 똑같애, 내가 봤으면. 그죠. 이제 농타이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농타이. 미얀마가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농타이가 있기 때문에 변함없다. 천진 무시보다. 우리 미얀마는 이런 식으로 농타이가 있거든. 애가와서는. 네. 네. 그죠. 그러면은. 동세, 니세, 응아세 돼도 두투배. 네. 근데 이제 응아세 돼도 니세만 돼도 알는 무시보. 아, 니세라 저래. 니세라. 너네들도 찬스이죠. 앞으로. 네. 앞으로. 파이브이여, 파이브이여 찬스. 네. 그죠. 파이브이여, 파이브이여 찬스. 파이브이여 오바돼갖고 그죠. 예를 들어서. 똥새가 오바되잖아. 네. 인터넷이나 베이비도 노거라. 파이브이여 오바되잖아. 아, 당연하지. 아따가 미워진대. 왜. 아따가 미워진대. 맨날도 미워진대. 네. 띠레 그죠. 띠레 해봐. 네, 띠레 해봐. 생각해봐. 네. 띠레 해봐. 야베. 네. 도움이 됐어. 도움이 됐어. 도움이 됐어. 아니 도움이 하라는게 아니고. 인터넷이나 메일이에 대해서. 도움이 돼서. 니가 띠레 했느냐고 물어보는거야. 네. 그죠. 제펜이도 마찬가지 다 똑같애. 잘 사는 나라에서. 이게 좀 이렇게. 미얀마라던가 이런. 저 세골의 인터내셔널. 메일이를 하는 이유가. 다 똑같아. 띠레 그죠. 네. 근데 본인이 노력해. 포리아 사카라던지. 잉글리시 사카라던지. 그죠. 제펜이 사카라던지. 그죠. 여기. 너네 친구 중에서도. 싱가포르 미야지 가잖아. 지금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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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미야지 가잖아. 그죠. 여기 탈랜드도 미야지 지금 또하며 하고. 그죠. 미얀마 알림 무시부고 이래갖고. 그죠. 다 또하며 또하며 하더라고. 지금 미야지 또하며 하더라고. 네. 걔네들은 보면은. 잉글리시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 탈랜드라던가. 저기. 비엔나 쪽 막. 저 넘어가잖아. 그죠. 싱가포르 가는데 다 잉글리시 되잖아. 잉글리시도 잉글리시. 그죠. 잉글리시 못 간부는 못 가잖아. 똑같은 거야. 코리아도 또하며 하려면. 코리아 사카가. 대한민국. 싱가포르 간다고 하면. 잉글리시가 대한민국. 잉글리시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잉글리시도 안 되지. 코리아 사카도 안 되지. 미얀마 있는 거지 뭐. 미얀마 시대. 미얀마 가오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똑같아요. 내가 미얀마 왔잖아. 네. 내가 그래서 비즈니스가 몇몇인기라. 그죠. 너들도 답답하시면 나도 답답해. 그죠. 네. 그러니까. 사는 건 살아야. 그죠. 내가 비즈니스를 하잖아. 이렇게 그죠. 이제 싹카가 무시구라도.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페이퍼. 페이퍼를 할 적에는. 서류를 통과할 적에는. 서류를 페이퍼를 패스할 적에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게 문제인기라.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 이게 서류. 페이퍼를 할 적에는. 캔슬. 캔슬 되는 거야. 아빠는 빠샤를 갖고 와서. 그냥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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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래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아빠도 비즈니스가 넷넷인기라. 이게. 미야마사카가 무시 부라서. 그죠. 미야마사카 잘해봐. 그지. 그 비즈니스 내가 잘 할 건데. 깡고깡고 할 건데. 근데 아빠가 이제. 워낙 나이가 뭐. 아빠가 뭐. 니아진데 뭐. 그지. 그런 게. 한국 사람도 똑같은 거야. 그런 게. 이게 빌리지에서 이렇게 하는. 야호잖아. 지금 뭐. 니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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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셀 라든가. 똥새 해갖고. 구반에. 이게 뭐. 서른질. 똥새 크니. 똥새 씨. 똥새.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예를 들어갖고. 오래 하겠네. 그지. 봄 못하지. 알겠어요. 그죠. 야. 흔하세도 안 되는데. 지금. 맞잖아. 그지. 니네도 니가 샤카 하려 그러니깐. 어렵잖아. 그지. 여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런게. 알았어. 네. 물어나고 내가. 답항을 찍어 본래요. 현재 내가 이거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이게. 미얀마도 그렇고, 코리아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이게 인터내셔널 탐지. 미얀마는, 너희들이 결혼한지 인트로, 인트로 해주지. 뚜쟁이가 있지. 야호자하고 밍그리하고 이렇게 해주는 마담이 있지. 미얀마 밍그리하고, 코리아 야호자하고 바담이 무시부라. 여기 베트남의 시대고, 태국의 시대인데, 미얀마는 아예 무시부라. 미얀마 룰이 그렇잖아. 룰이. 원래는 캔슬이야. 대신에 진짜 오리지널 리얼. 이게 깡깡을 해갖고, 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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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이제 국제교를 하십니다. 미얀마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그치? 다른 나라는 베트남 이런데면 그냥 결혼하자 결혼하자 이렇게 땀이 하는데, 미얀마는 리얼로 진짜 이게 야호자 밍그리가 돼야 되고, 야호자하고 밍그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YES 하면 딱 하면, 창원식에서 OK. 페이퍼 작성하자고. 이 페이퍼 작성한 거를 코리아 가서 또 가보먼트에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도 같이 코리아뚜함에 할라그러면, 올해 못감보고 이랬는데, 아 NO! 아니다 이게. 가짜다. 리얼이 아니다. 그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네. 그기 때문에 이게 토킹이잖아 토킹. 아. 제가 기억이 있어. 토킹이 안되면 못감보라. 그게. 그게 내가 봐서는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 그치? 네. 진짜야 되겠지. 진짜. 그치? 가짜가 가고 있길데 그치? 말도 안 통하는데. 나같이 돼서 가야지.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기 때문에. 코리아 피플들이 있으니까. 나를 컨설팅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란데. 미국 가서. 갔어. 컨설팅 못감보고. 그치? 그 아저씨 가고 가이든 뭐래. 아무것도 못해. 뽀래. 띠레. 띠레. 공부를 해야 돼. 알았어? 네. 공부 열심히 해? 네. 코리아 스타카. 아 코리아 스타카 하든지 뭐 잉글리시 하든지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스터디. 오케이? 오케이. 다다. 다다.